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전세계적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며 이같이 짚었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 8월 영상물 9만 5천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가운데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몰래 촬영한 성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가리키는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한국이 이제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